안녕하세요 여리고 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제 기존부터 굉장히 오랫동안 하고 싶었던 방송 콘텐츠인데 제가 원래 주직하고 부동산을 굉장히 좋아해서 좀 이런거에 대해서 방송을 하고 싶었는데 그동안 이거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오늘 처음으로 여러분들께 주식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시작할까 고민하다가 추천 종목을 먼저 시작하기로 마음 먹었어요 근데 이게 추천 종목이란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긴 할거에요 왜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종목을 추천해드려도 이거 믿고 사는 사람이 솔직히 없을거에요 저같아도 누가 갑자기 피파하던 형이 와 이게 좋은 종목이네 사라 이러면 사겠어요? 안사겠죠 근데 이거 하는 이유는 언젠간 이게 맞게 되면 여러분이 그때 그 연말이 맞았네 하면서 생각이 날거에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방송은 여러분들한테 제가 지금 나무에 씨를 심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볼게요 제가 주식을 고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일단 원금 손실이 없어야 한다 이거 저는 정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원금 손실 없이 계속 자산을 시간이 걸리더라도 늘려가는게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또 나중에 기회되면 자세하게 왜 그런지 설명드릴게요 자 두번째는 저평가 되어있을때 사야죠 자 그리고 세번째가 매출과 순이익이 증가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영업이익률 영업이익률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거 말고도 제가 생각하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제가 오늘 찾은 회사는 요거에요 상당 부분 매칭이 잘 되는 그런 회사입니다 바로 어떤 회사냐면 현대글로비스입니다 현대글로비스 자 이거 디지털타임즈에서 2020년 5월 26일 얼마 안된 기사죠 여기서 현대글로비스에 대한 기사가 나왔는데 다른거는 뭐 다 보실 필요 없고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현대글로비스는 정의선 소속 부회장에게 의미가 큰 계열사다 정 소속 부회장은 현대글로비스 지분을 23.29% 보유의 일대주주로 있고 보시면 나머지 현대차 2.6, 기아차 1.7, 현대모비스 0.32, 현대위아 1.9 등 다른 계열사의 경우 지분율이 미미하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정의선 이분이죠 정의선 부회장님이 현대 계열사 앞으로 이제 이어 받으실 텐데 다른 계열사들은 보니까 지분율이 낮아 근데 갖고 있는 건 현대글로비스를 제일 많이 갖고 있단 말이야 퍼센테이지로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현대글로비스를 가지고 다른 회사를 합병을 해서 현대차 지분을 확보하게 될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제 검색을 많이 하시면 뭐 예를 들어서 설명이 굉장히 뭐 잘 나온 것들이 많아요 그중에 뭐 하나만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대주도 회장님이고 그 밑에 있는 현대모비스인데 현대모비스가 현대차 지분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20% 현대모비스를 안 갖고 있단 말이야 정의선 부회장이 아까 현대모비스 지분 몇 프로 그랬죠? 정의선 부회장이 현대모비스 지분율이 0.32% 밖에 없단 말이야 이걸 어떻게 해서든 늘려야 돼 근데 이걸 늘릴 수 있는 방법이 결국은 현대글로비스 밖에 없다 여기 보시면 현대모비스에서 분할된 부분을 합병할 거다 개편 후에 이거 2018년에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2018년에 이렇게 못했죠 왜? 엘리엇이 그때 현대차 지분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반대로 엄청 했어요 외국계 엘리엇이 그때 현대차 지분 구조가 취약하다 보니까 엘리엇이 그때 공격을 많이 했는데 지금 엘리엇이 다 팔고 나갔어요 지금 보시면 이게 현대글로비스 월봉 차트인데 여기가 2005년인데 2005년에 이때 얼마였냐면 6만원 정도 있네요 6만원 42,000원부터 시작했네요 처음에 42,000원 시작해서 제일 비쌌을 때 이때 이때가 33만원까지 찍었어요 2014년에 그리고 와서 지금 이때 코로나 사태 때 7만 1,000원까지 찍었다가 3월달이죠 지금 현재 가격이 10만 7,000원 조금 확대해서 일봉으로 본다면 이때가 3월 20일날 3월 23일날 7만 3,000원에서 지금 조금 올라와서 10만 6,000원이에요 아까 제일 비쌌을 때가 얼마였죠 제일 비쌌을 때가 32만 2,000원이니까 이때 비하면 지금 3분의 1 토막 난거죠 그쵸? 3분의 1 가격밖에 안합니다 그럼 굉장히 저평가 돼 있을 때라고 볼 수 있죠 물론 7만원대에서 한 번 더 좋지만 그게 아니라면 지금 가격도 충분히 저평가 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매출과 영업이익을 한번 보면은 자 이게 현대글로비스 매출인데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이렇게 한번 쭉 2019년에 보시면 이게 매출이거든요 자 이게 단위가 억입니다 천억조 10조 14조 6천에서 매년 늘고 있어 매년 매출이 늘고 있고 지금 작년에 18조 2천억까지 늘었죠 그쵸? 그 다음에 올해는 조금 줄어들 걸로 예상하고 있네요 근데 이거는 좀 옛날치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 그 기사가 하나 떴는데 자 이거 얼마 전에 기사가 떴는데 현대글로비스가 폭스바겐 초대형 계약 다 냈다 2020년 7월이 오늘 7월 8일이니까 일주일 됐네요 그쵸? 5년간 5천억 규모 아우디, 폭스바겐, 포르쉐 현대글로비스가 이제 운송을 맡게 됩니다 지금 매출이 더 늘어날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 앞으로 굉장히 매출이 더 증대가 될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거는 현대기아차 계열사라서 마음만 먹으면 일값 몰아주기를 통해서 얼마든지 매출과 영업이익을 늘려줄 수 있거든요 아 그리고 또 하나 또 하나 또 하나 또 하나 보셔야 되니까 이제 영업이익도 보시면 단기순이익 보시면 영업이익을 볼게요 영업이익 보시면 여기도 역시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년 그쵸? 매년 뭐 이때는 조금 늘긴 했는데 끝에와 끝에 비교해 보면 여기 6,900억에서 8,700억으로 영업이익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앞으로도 보시면 뒤에도 늘어날 걸로 더 늘어날 걸로 예상되고 있고 지금 보시면 현대글로비스가 퍼가 7.2로 굉장히 우수해요 이 정도면 굉장히 낮은 편이죠 그쵸? 업종퍼가 14인데 비해서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현금 배당 수익률이 지금 보시면 3.27인데 12월 결산 기준이거든요 그러면 영업이익이 지금 그대로 유지된다는 가정에서 본다면 이게 12월달에 주식이 얼마였냐면 이때가 13만원 14만원 13만원 14만원대 3. 몇 프로였으면 지금 이거보다 좀 더 높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뭐 여기도 줄 수도 있는데 지금 매년 보니까 똑같이 주더라고 비슷하게 자 보시면 얼마 배당하냐면 주당 3,000원 3,000원 3,300원 3,500원으로 배당 성향이 조금씩 조금씩 더 강해지고 있죠 배당을 좀 더 많이 주당 배당 금융이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주식은 떨어졌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놓으면 배당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유리하죠 굉장히 유리해요 물론 단점이 있다면 영업이익률이 높지 않다는 겁니다 영업이익률이 보니까 한 4%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영업이익률이 4.7%에서 4.8% 정도 되죠 이 부분이 좀 아쉽긴 한데 결국 우리가 노력해야 할 키포인트는 영업이익률 빼고 다른 부분이 너무 좋고 영업이익률이 없는 대신에 지분구조 특히 현대차 출자 전환 지품구조 현대차 출자 전환을 해소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회사고 제가 봤을 때는 결국 현대가 어떻게 이걸 끊을 거냐면 현대모비스의 가치를 좀 낮추고 그 다음에 현대글로비스의 과거치를 높여서 이렇게 해서 합병을 해서 아까 그 그림이 있던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저는 갈 거라고 보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으로 3년 안에 2배 정도 수익률을 노릴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키포인트를 말씀드리면 지금 여기 지금 가격도 싸기는 한데 완전히 몰빵하고 몰빵은 손짓 같으면 몰빵도 해도 되는데 대출은 지금 넣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여기 레버리지를 지금 쓰는 건 좀 위험하고 왜냐하면은 9월달에 공매도 해지게 되면은 한 번 더 주식이 좀 내려앉을 수가 있죠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약간은 좀 그런 부분은 좀 감안을 하고 단계적으로 매수하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지금 매수를 해서 최소 3년 안에 따불 가거나 진짜 오래 걸려도 5년 안에는 어 꽤 높은 저는 따불은 무조건 간다고 봐요 목표 주가는 저는 20만원 근데 20만원은 좀 벽이 있으니까 19만 5천원 무조건 간다고 봅니다 19만 5천원을 목표가로 잡고 여러분들 투자를 하시면 차후에 굉장히 큰 수익률 3년에 따불이면 굉장히 큰 수익이죠 그 정도 수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안정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안정적으로 거기다가 배당까지 받을 수도 있다는 점 이런 주식은 제가 주식을 많이 찾는데 굉장히 오랜만에 찾았어요 제가 이걸로 굳이 평가를 하자면 한 4년 전에 카카오 발견한 이후로 3년 전인가 4년 전인가 그때 제가 카카오 발견해서 주변에 추천을 많이 해줬었거든요 저도 실제로 좀 사서 좀 꽤 수익을 많이 봤고 그때 이후로 지금 살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조목인 것 같아요 물론 일부 영업이익률 때문에 아쉬운 점이 있긴 하지만 이거 말고 5번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히 기대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현대글로비스 어느 정도 조금 사서 묻어두시면 조금 좋으실 것 같고 아니면 지금 여러분 안 사셔도 돼요 안 사도 나중에 현대모비스가 올랐을 때 열이형이 추천해줬었다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그 다음번에 제가 종목 추천을 드렸을 때는 좀 더 제 말을 신뢰하실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오늘 첫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Thank you very much